햇살도 조금 얼굴이 트기 트기거든요 잘 잤어? 자니까 살 거 같아 정말로? 얼굴 표정이 틀리네 살지? 나 원래 이런 자라 했나봐 근데 어떡하지 사람이 이렇게 신기해 금방 저거 같아 안녕 복만 안녕 응 복만이도 엄청나게 오빠는 부착해 응 근데 그래도 좀 부착해 오빠 이거 팔을 끼는 거예요? 팔을? 진짜 애기 같아 귀여워 엄청 의젓해 됐어? 있니? 너 괜히 너 괜히 깨는데 안 깬 척 하지마 응? 여태 보니까 2AM에 창민 좀 닮은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 동아빠를 무지했다고 익숙해 자는데 유튜브에서 열기 만들기 인정 부자 문 부자 뱉 문 문 자세기 여기로 돌아왔어 좀 잤어? 왜 이렇게 일어나셨어요? 아니 해가 떠가지고 응 한 번 찍을래 찍는 게 엄청 힘들어 얘 얘 살아있는구만 두 손은 또 모이고 자니까 얘 바르게 자네 얘 바른 청년이구나 손열이 괜찮네 약간 타이밍이 좀 못 찐 것 같아 어색해서 좀 일어나서 일어날 타이밍을 옛날에는 아마 그런 적이 타이밍 늦게 그쵸? 내가 딱 불렀을 때 일어나면 내가 앉아 안고 오 좋았다 얘 좋아 오프 다시 한번 여기 원래 한 번이 주변 패턴이거든 근데 너무 일어나자마자 아이컨택을 하지 않니? 원래 보통 일어나면 뭐 이렇게 멍하자면 하는데 너무 일어나자마자 아이컨택을 한다 너 왜 이렇게 몸이 옥신옥신 쑤실까? 응 바닥에서 그래? 약간 발열이 나는 거야 몸소에 끼져 있는 거지? 네 아주 피곤해서 하는 거지 목이 없는 덕분에 다들 푹 잤다고는 하지만 야생 취침이 이틀째 모두들 찌뿌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미 넘치는 몸매와 동아 미모의 소유자로 남성팬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팬을 보유한 조효정 그녀의 건강미 유지 비결은 다름 아닌 요가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요가 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거의 가서 해볼까 봐요 요가를 정글에서 요가를 해요? 하면 안 돼요? 다들 몸이 고되고 그렇지만 고된 거랑 별개로 뻣뻣하게 굳어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많이 굳어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해봐요 네 고단한 병만족을 위해 요가 요정이 나섰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래요? 그거 멤버들을 시킬 거예요 아침마다 식초하고 고동 따라가자 철저히 철저히 응 다같이 같이 우리 몸을 깨우는 의미에서 조효정에 요가 치워놨어요 요가 타임 요가 타임 요가 타임 오전 요가 타임 요가 타임 진짜 멋있는 요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어디야. 이곳은 요가 타임 고객님 요가 타임 요가 타임 요가 타임 요가 타임